안녕하세요! 북궁산TV의 이상은! 신봉규입니다! 저희 개콘! 그만두겠습니다! 아! 하겠습니다! 아 너랑 했어! 다시 금방 해놨어! 안녕하세요! 오빠입니다! 드림톤은 본인껏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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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서로 지인들에게 아바타가 되어서 말해주는 그런 게임입니다! 북상식은 바로 짱싸대기 흐르기! 아 여보세요? 어 셀키야! 응! 뭐해? 아 편집하지! 여보세요? 어 지금 어디야? 나 전주야 아 전주? 아니 나 그 야놀자 무료 쿠폰 있는데 갈래? 어흐흐흐흫 뭔 깨 숨이야 너 혹시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난 좋은데? 흐흑 니가 좋은데 뭐 어쩌라고 너 뭐 하고 있지 지금 아니 나.. 왜 연락했어? 아니 그냥.. 전화 끊어줄래? 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 새로운 제안 해놓을게 엄사친구 한번 가자 엄사친구 엄사친구 엄마 사람친구 엄마한테 한 번 도수위주를 실패하도록 이번 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진짜 그럼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가가 나오네요 어이 아들 엄마 자? 아니 엄마 엄마 나 사실 국정원 비밀요원이야 어? 엄마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미안해요 아줌마 미안해요 아줌마 아니 엄마 농담이야 농담 엄마 응 엄마 나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헤어졌잖아 응 그래서 나 근데 나 새로 연애 시작했어 어이구 재주는 좋네 우리 아들이 인기가 좋긴 좋은가 보다 엄마 근데 남자야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어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나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어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손만 잡고 자면 생긴다며 언제 엄마가 손만 잡으면 생긴다고 그랬어 거짓말 하지 마요 왜 그랬어요? 엄마 밑에서 개처럼 일한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빠 가라고 할 거야 아빠? 아빠? 아 아빠하고 상관없어 어 아들 어 아빠 어 아니 그 아빠 그 나무아미타벌 관세음보살 응 아빠 4개종 했어 어? 구공수님이라고 불러줘 아빠 나 이제 구공수님? 응 나 이제 교체 불러줘 아니 교체 속새를 떠나려고? 눈 자다가 봉창이 한 봐 구공수님이 뭐니? 아아 그 그래서 그 나 나 없앴어 성불구자래 내가 고잘하니 내가 고잘하니 정신 나간다 갑자기 아 왜 그랬어 다름이 아니고 아빠 나 그 3천만원만 좀 필요한데 3천만원? 야동 다운받다가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 엄마 해줘야지 어떻게 해 나 그냥 20만원만 아빠 지금 보낼 수 있나? 나 아빠 오늘 클럽 가거든 친구들이랑 보드카 이런거 좀 시켜먹으려고 20만원 이거 지금 펑트 장난치지 지금 아니 장난 아니야 아빠 약간 우습스러워하는데 이게 박범 아니 그치잖아 이게 이제 좋은 게임입니다 영 끊는 게임이었고 자 지금부터 이제 각자 해명타임 가주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나 일단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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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깊아